저와 8년 정도 가까이 함께한 분에게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오랫동안 나와 함께 했는데 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십니까? 그 대답이 이렇습니다 알 뿐이겠습니까? 제가 목사님보다 제가 목사님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한다고? 집에 와서 집사람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정말 그분이 나보다 나를 더 잘할까? 그랬더니 집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자기를 드러내는 데 선수니까 그리고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나도 당신과 43년을 살아보니 분명히 당신보다 내가 당신을 더 잘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다른 사람들이 더 잘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이야기를 경험하고 스스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말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까? 그런데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나는 나만이 알고 있는 지킬과 하이드와 같은 모습이 함께 있어요 나만이 알고 있는 장점과 단점이 제게 있습니다 제 생각이 틀릴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그때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죠 물론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도 하나님의 성품을 전부 말씀했다고는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무리 경건의 훈련을 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사명을 감당해도 하나님의 성품을 전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이란 말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그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그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그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이 사랑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그리고 그 사랑을 알고 본받아 내 인격이 되고 삶이 될 때 자녀의 길을 제대로 걸어간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 말씀도 그렇고 내 개인의 경험도 그렇고 역사의 현장에서도 그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노아 홍수 때는 노아의 가족들과 배에 들어가는 모든 짐승을 제외하고는 모조리 다 멸망시켰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은 불과 유황으로 완전히 태워버리셨습니다 바벨탑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 탑을 완전히 무너지게 하고 사람들을 다 세계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가론 유다가 그렇게 대한 운명도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헤롤도왕이 벌레가 먹어 죽은 것도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만이 아니라 우리 눈앞에 있는 코로나19도 홍수도 하나님의 심판일 수 있습니다 내 개인적으로도 그러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의 심판도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할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공짜로 출애급해 주었습니다 홍해를 육지처럼 건넜습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 입을 것, 살 것, 고기가 먹고 싶다 하니까 매출하기도 주고 불과 구름기둥도 주셨습니다 요단강을 육지로 건너고 가난을 정복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지극한 사랑이지 않습니까? 마치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우상성김의 죄 때문에 나라가 멸망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결국 70년 후에 그들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대구원론을 기록한 로마서를 읽어보면 놀라운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9장에서 11장을 읽어보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그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구원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9장 4절에서 5절 상반절에 이란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댐과 영광과 은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오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났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가 되면 다 구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알았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만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전인격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35절을 읽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란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냐 위험이냐 가리랴 38절 39절을 읽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인이나 장래인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이라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어떤 환경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죽음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매순 하나님께 하시는 은혜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지나온 모든 시간들 지금부터 새하늘과 새 땅의 영원까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신비에 새겨지고 마음에 채워지는 선택의 결단을 새롭게 하는 이 시간이 되어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은 나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물에서 배우는 일곱 가지 교훈이라는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겸손 막히면 돌아가는 지혜 구정물을 받아주는 포용력 어떤 그릇에도 담기는 융통성 바위를 뚫는 인내와 끈기 장엄한 폭포처럼 투신하는 용기 유이 흘러 바다를 이루는 대의가 있다 그리고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그러므로 그 물은 지는 것 같으나 이기며 결코 패배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다 물과 같았으면 좋겠다 그 사람은 언제나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 영원한 승자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운동 경기에서만 하는 말이 아니겠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물과 같이 살 수 있다면 영원한 승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 글을 읽으면서 들었습니다 저는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겸손과 지혜 포용력과 융통성 인내와 끈기 용기와 큰 뜻을 가질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생각이 분명히 들었습니다 내 능력 내 힘 안 됩니다 그는 결국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사랑이 나의 전 인격과 삶이 되면 물처럼 언제나 승리하게 된다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은 언제나 모든 것을 이기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곤도전서 15장 5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느니 부활의 결론임 예수 그리스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능력입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영원한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의 능력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33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그 누구도 우리를 죄 있다고 고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사랑으로 죄 없다고 도장을 찍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로서 스스로 죄를 짓는 자범죄의 길을 걸어가도 진정으로 회개하면 아버지신 하나님은 그 죄를 잊어버리고 용서하십니다 그것이 사랑의 능력이에요 34절을 읽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소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님이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은혜의 능력입니다 32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에게 자기의 전부를 기업으로 주세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에게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 자녀인 우리를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고 주시고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는 우리에게 온전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걸음에 사단의 방해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3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역임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자녀의 길을 걸어갈 때 환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심지어 주님처럼 죽음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37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야마 우리가 능력히 이기는 이라 오늘 마음속으로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야마 우리가 능력히 이기는 이라 그러나 아무리 빚박이 심해도 죽을 것 같은 고난이 있어도 언제나 결과는 이르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언제나 넉넉히 이기게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38절과 39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인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소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망도 생명도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천사와 권세자들도 믿음으로 사는 우리를 패배하게 할 수 없습니다 현재일, 장래일, 세상의 능력, 높음, 기쁨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 말을 불어에서 가면 이렇습니다 사단의 교묘한 꾀로도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힘도 우리를 패배하게 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왕같은 최고의 권력, 국가 권력도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때문입니다 그 사랑의 은혜는 언제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때 로마의 기독교가 얼마나 큰 핍박을 받았습니까 AD 64년의 내로는 로마 시의 불을 자기가 질러놓고 그 책임을 기독교인에게 돌렸습니다 십자가의 처형도 부족해서 원형극장에서 맹수의 밥이 되게 했습니다 심지어 그 시체를 기름틀에 돌리고 팻불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개의 먹이로 그리스오인을 사용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항상 기가 막히는 일이죠 그 박해는 마르쿠 사우렐리우스, 데케우스, 갈레리우스 황제까지 약 AD 311년까지 그 박해가 계속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기독교가 없어졌습니까 아닙니다 그 당시 기독교인들은 도저히 땅에선 살 수 없기 때문에 지하 무덤인 카타곰에 들어가서 먹고 자고 생활하면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기독교가 대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권탄틴 황제를 통하 AD 13년에 밀라노 칭령이 선포되었습니다 기독교인에게 신앙의 자유를 주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뿐이겠습니까 AD 395년 데오도시우스 황제를 통하여 로마의 기독교가 국교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우상 맞는 많은 도시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 23절을 읽어봅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라오래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 적 그의 몸이 조금 더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은 사자의 입을 봉했습니다 그리고 모함한 모든 사람들이 사자의 밥이 되었고 그리고 다니엘은 국가의 지혜의 인자로 높여졌습니다 로마에 있는 초대교의 성도들 그리고 다니엘을 비롯한 믿음의 선배들은 무엇 때문에 승리했습니까 자기의 힘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그 사랑의 능력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능력은 세상과 사단과 자기를 이기는 넉넉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주신 하나님은 이제도 모든 것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넉넉히 이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전 인격에 새겨지시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삶에 드러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패배가 없습니다 영원한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원한 승리의 길을 가게 되었다면 그 사랑에 대한 응답은 어떠해야 합니까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보통 빗방울의 지름이 4mm입니다 속도가 초당 9m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빗방울이 흙으로 된 땅에 떨어질 때 떨어지는 힘이 0.0018N입니다 엄지손가락으로 휴대폰을 눌리는 힘이 1N이에요 그렇다면 보통의 빗방울이 흙이 된 땅에 떨어질 때 0.0018N이라면요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그 빗방울이 땅에 떨어질 때 전혀 소리가 없습니다 오늘 저는 차를 타고 교회로 오면서 내리는 빗방울을 보면서 죄송하지만 낭만적인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쇼팽의 전주곡 중에 15번이 빗방울 전주곡이에요 제가 너무 듣고 싶어서 핸드폰을 켰더니 1분 동안 그 음악이 나왔어요 그래서 홍수가 나서 대단히 힘든데 나도 모르게 그 빗방울 행진곡을 1분 정도 들었습니다 그 음악을 들으면 빗방울의 소리가 피아노를 통해서 여러 가지로 들립니다 그러나 실제로의 빗방울은 새찬비가 아니면 소리 없이 내립니다 그런데 그 빗방울이 바위를 깨뜨립니다 많은 물을 만들어 홍수를 내고 산사태가 나게 하고 심지어 건물을 무너뜨립니다 지금 우리 눈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문의 앞에까지 바울이 말한 중심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진리를 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사랑으로 사망해서 구원받아 생명의 길을 가게 됨을 반복해서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바로 앞에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내어 기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 은혜의 사랑이 능력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은혜의 사랑 앞에서 그 은혜의 사랑의 능력 앞에서 바울의 응답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31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런 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저는 로마서를 읽다가 저 말씀에 충격을 받고 회개했습니다 제가 기회가 있어서 나이아가로 폭포를 세 번 더 갔는지 모르겠어요 세 번은 분명히 갔어요 처음에 나이아가로 폭포를 보니까 정말 저 바울의 말처럼 할 말이 없었습니다 대단해요 그런데 두 번째 가니까요 그래서 심드렁하더라고요 그런데 세 번째 갈 때는 보지도 않았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좋은 것이라도요 자꾸 보면 흥미가 없어요 재미없어요 그런데 주님의 사랑의 은혜 앞에서는 우리는 어떤 응답을 해야 됩니까? 자녀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능력 앞에서 능력히 이해하시는 그 사랑 앞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울처럼 할 말이 없어야 됩니다 침묵해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무 감사해요 너무 좋고 감사해서 할 말이 없어요 또한 그 뜻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져야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에 전인격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빗방울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 없는 빗방울 부드러운 빗방울 그러나 그 빗방울이 모여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습니다 9장 14절, 9장 30절 이 본문의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요 바울은 오늘 31절의 말씀을 그대로 다시 해요 그런 즉 우리가 무슨 말 하니? 바울은 구원의 대진리를 설명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 앞에 섰을 때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요 그런 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그는 바짝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겸손한 침묵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침묵해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께 할 말이 많습니까? 죄렌 케르케오르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침묵은 진정 하나님을 믿고 공경하는 것이다 노르웨이 작가인 칼로베 크나우스 고르는 그의 봄이라는 에세이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멀리서 어마어마한 아름다움이 온다 우리는 다만 눈을 뜬 갓난 어린아이가 되어야 한다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아름다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의 사랑입니다 능력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의 은혜의 능력 앞에 갓난 어린아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너무 말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내가 너무 똑똑하지 않습니까? 내가 배운 실력, 능력, 노하우, 경험이 모든 게 너무 내가 잘하니 똑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나의 방법의 카드를 꺼내고 있지 않습니까? 왜? 라는 말을 너무 쉽게 하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이 사람을 내 곁에 대주시고 이 환경을 주십니까? 왜 믿음으로 사는 나에게 이런 큰 병이 오는 겁니까?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로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참으시는 하나님은 계속 자기가 똑똑하다고 교만하면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순정보다 복종이라는 말을 쓰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침묵은 진정 하나님께 복종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살아있는 그리소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게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백세의 아들 하나 줘놓고는 불에 태워서 나에게 번제 제 물러들여라 도대체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 2절 3절에서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의 쓸나물을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브라함은 아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에게도 말하지 않은 끝에 두 종에게 장작을 지우고 이삭을 손에 잡고 모리아 선호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그 아브라함은 그때 아무 말하지 않고 침묵합니다 복종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오 우리가 따라갈 믿음의 본을 보여주신 사람입니다 가인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4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러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잘못된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를 받지 아니하신다고 얼굴에 분노가 가득 찼습니다 아마 원망의 소리를 질렀을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서 잘못을 깨닫고 회개해야 되는데 도리어 동생 아베를 처죽입니다 그 가인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 유리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이 그 능력이 나와 우리 그리고 교회의 공동체에게 넘치고 있습니다 이 민족에게 허락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세계의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이 능력으로 임체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능력으로 넉넉히 이기는 승리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 믿음이 오늘 이때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분명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 태도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침묵으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신부입니다 그러면 결과는 어떻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을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불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습니다 넉넉히 이긴다는 게 무엇인가 모든 환경과 사람과 내 체질과 모든 상황을 합하여서 가장 좋은 결과의 열매를 주시는 선을 이루어주시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는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넉넉히 이기는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대신하여 이 시간 다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런 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기도 드리겠습니다